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4월 미 전국에서 채용 공고가 1140만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잇딴 경기침체 속 경고 속에서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미 전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만건으로 집계돼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자리수가 실업자의 2배의 이를 정도로 노동시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 정부가 쿠바행 항공평 운행 제안을 어제부로 해제했습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화해의 표시로 쿠바행 항공평 운행 제안을 푼 것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특정 단체 여행에 대한 제외허가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다 페이건 미 해양경비대 대장이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종을 통틀어 여성이 사령관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성중심문화가 공고한 군대 내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사가 식품의약국 FDA에 5세 미만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부모들이란 지적입니다. 카이저 재단 여론조사 결과 5세 미만 영유아들에게 백신을 바로 바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생산시설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탈중국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실제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이 전면 봉쇄로 애플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 하지만 생산지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과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달러에 모십니다. USKM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상 이상 출발하는 상품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남가주 산타클라리타 지역 소재 캐니언 하이스쿨 화장실 부근에서 범죄비험 낙서가 발견돼 학교에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학생들이 모두 귀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폐쇄는 오늘도 이어졌으며 특히 오늘은 학기 마지막 파이널 시험이 치러져야 됐던 날로 일단 온라인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남가주 벨리글렌 소재 그랜트 고등학교 앞에서 어제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한 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는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학교는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LA통합교육군의 여학생 3명이 최근 펜타닐에 합류된 엑스터시를 온라인으로 통해 구매한 뒤 이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국 측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불법 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 과다 복용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며 학부모들도 자녀들과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가주 베이지역에서 오늘 아침 5시 7분경 진도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베이포인트 북쪽 3.6마일 피츠버그 북서쪽 6.2마일을 진앙지로 깊이 12마일 땅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까지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 북쪽 LA시티 컬리지 인근 이스트 헐리우드 지역 한 펜샵에서 어제 오후 화재가 발생해 고양이 2마리가 죽고 12마리가 다쳤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우스 LA 지역 타이어 펑크로 차량이 멈춰섰던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려 차량의 타이어를 살펴보던 순간 어떤 여성이 차량에 올라타 운전에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량 안에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던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추격전 끝에 차량절도범 여성은 체포되었고 어린아기는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맛에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2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래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러시아 언론사 편집장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돕기 위해 내놓은 노벨평화상 메달 경매가 오는 20일 미국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에 이목이 몰렸습니다. 특히 오는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합법한 이후 5개월 동안 2억 6,3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모바일 스포츠 도박으로 걷어들인 세금을 초등 및 중등교육,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보조금, 재산세 경감, 도박 예방 치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웨스트 버리고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러 계획을 모의한 혐의로 18세의 고교생이 체포되었습니다. 학교 트위터 계정에 댓글로 테러를 저지르겠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쏴버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되었지만 원격 감시를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뉴욕 전철역에서 또다시 아시안 대상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60세의 피해 남성이 지하철 객사 안에서 온갖 아시안 혐오 욕설을 퍼붓는 흑인 여성으로부터 물리고 긁히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에서 21세 미만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와 총기 면허 요구, 방탄조끼 판매 제한, 대용량 탄찬 판매 제한 등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 상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갱 카운티 정부가 4년 만에 올해 재산세를 전년보다 인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평균 17달러 75센트 정도 내려져 그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또는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에이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꾸준히 인기 몰이를 하던 엘비스 테마 결혼식이 저작권에 걸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거라는 보도입니다. 그동안 엘비스 스타의 결혼식은 수많은 이들이 베가스에서 결혼을 하는 이유였지만 저작권 쪽으로는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 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